여러분들이 직업에 가지고 계신 현금 쫙쫙쫙 넣어주시면 살짝 넣어주시면 내 음영 감사드리겠고요 저희가 이제 또 현금을 안 준비가 아니라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카카오뱅크를 준비했어요 아이고 카카오뱅크 준비했으니까 그것도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찍은 영상들은 레이디비 택을 주셔서 인스타 스토리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아주 잘 보고 있으니까요 레이디비 택을 해주셔서 레이디비 스토리에 올려주시면 정말정말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성냄새 레이디비라고 하고요 테스트 인스타그램에 있는 모자 전에 솔로 마련해주시면 감사했고요 이렇게 나스이비 룸과 빨간색 톰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보미라고 하고요 노란색 톰을 들고 있는 사람은 유빈 그리고 아기자기한 알팩트에 있는 사람은 업님 루씨 그리고 손통기 들고 있는 사람은 지영 그리고 저는 승현이라고 하고요 여기 레이디비 저거의 현금으로 카카오뱅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희 리더 시원언니입니다 네 이것도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했고 그럼 다음 곡으로는 어떤 곡을 보여드릴까요? 보고싶으신 곡 있으세요? 보고싶으신 곡 있으세요? 아이엠 뒤에서 아이엠이 뒤에서 아이엠이 많이 나왔는데 뒤에서 아이엠을 한 번 할까요? 아이엠 뒤쪽을 보고 아이엠을 한 번 더 하고 또 다른 곡 보고싶으신 곡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